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소득 3천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서울에서 시세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3분의 1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통계청은 오늘 올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지수가 지난해 누계 대비 12.6% 오르며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기준 상승률이 가장 컸던 때는 14.8%를 기록한 1991년입니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파가 연초 한파의 영향과 지난해 가격이 급락했던 기저효가로 인해 올해 상반기 동안 156.6% 급등했습니다. 사과도 1999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대부 스팸 문자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 특례 보증 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은행의 상호나 정부의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4대 시중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부 스팸 문자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대출 상품 내용을 안내하며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대출 신청 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 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 등으로 수신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진화된 수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증가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불법 대부광고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8천여 건에서 올해 5월 4만 8천여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늘부터 각 통신사 가입자에게 불법 대부광고 스팸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에서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사칭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 번호로 직접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지한 통신금융 사기를 엄정 수사하고,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가입, 활동죄 등 죄명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나 1331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 및 지급 정지, 환급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세가 넘고 실거주 중인 1주택자라면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집을 팔거나 상속 내지는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시세 6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3채 중 한 채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114는 올해 1월 초 집계 당시 25만 9,785가구였던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만 6,186가구까지 32.2%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진구에서는 1월 기준 829가구였던 게 지난달 말 기준으로 188가구로 줄어 무려 77.3%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은평구와 동작구, 강동구에서도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소형 아파트까지 가격이 오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또다시 자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6월 경매동향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112.9%를 기록해 전월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경매가 진행된 45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감정가 1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매매 시장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 1차 이편한세장 아파트는 10억 3,72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는 감정가인 4억 5천만 원보다 2배 이상 비싼 수준입니다. 가반기 IPO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카카오뱅크 등 대형 공모주 청약이 7월 말과 8월 초에 몰려 있는데요. 사상 유례 없는 청약 위크가 펼쳐지는 가운데 자칫 주식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다음 달 초 공모주 슈퍼위크가 찾아옵니다. 카카오뱅크 등 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의 덩치 큰 공모주의 청약 일정이 줄줄이 이어지는 겁니다. 증거금만 100조 원이 몰릴 것으로 점쳐지며 역대급 전의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뱅크가 포문을 엽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달 중순 수요 예측을 거쳐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공모 청약을 진행하고 내달 5일 상장에 나섭니다. 이어 크래프톤이 배톤을 넘겨봤습니다. 크래프톤의 청약일은 8월 2일에서 3일, 연이어 카카오페이가 8월 4일에서 5일 일반 청약에 나섭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 기준 카카오뱅크의 시가 총액은 18조 5,289억 원, 크래프톤은 24조 3,512억 원, 카카오페이는 12조 5,512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초대형 기업 공개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100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모주 청약을 위해 기존 주식을 팔아 증거금을 마련하는 등 시중 유동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워낙 규모가 크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도 이걸 다 커버하기는 좀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IPO의 저주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요. 대규모 IPO가 나면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나 어떤 해당 주식의 가격의 정점이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부담은 좀 있을 거다라고 좀... 한편 상반기 역대 최대 증거금을 끌어모았던 SKI 테크놀로지의 청약을 앞두고 코스비 지수가 하루 새 49포인트가 넘게 떨어지면서 2분기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골드락스 기대감에 일제히 4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 같은 상승 기류에 올라타며 오늘 오름새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바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당 모두 저점을 조금 높이면서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 오늘 시황부터 짚어주시죠.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충족했습니다. 당일 미국 증시도 상승으로 반응했고 오늘 국내 증시 또한 해당 규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6월 미국 고용시장은 큰 폭의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올릴 만큼 견저한 것은 아니라던데 시장 공감례가 형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즉 경기가 뜨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라스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보상하면서 시장 금리와 달러 약세를 이끌었는데요. 이것이 오늘 국내 증시의 주된 상승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선물 시장 등을 통해서 두드러진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반 흥풍의 흐름이 좀 좋았고요.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미국 주요 3대 지수가 일제일 자가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부분이 유효했던 것 같은데 최근 이처럼 미국 증시가 상승을 낼 일을 보이고 있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감입니다. 결과별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고 있지만 미국은 꾸준한 백신 접종률 증가를 바탕으로 경제활동 정상화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 투자자의 위험 선호를 현재 자극 중에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실적도 이를 비판치 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정책 기대감입니다. 하반기에도 대규모 재정 지출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통화 정책의 경우 최근 긴축 이슈가 불거지긴 했지만 당분간은 온건한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사이클과 정책의 선순환 효과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미국 증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에는 매매 전략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주 투자자분들이 어떤 업종을 눈여겨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수가 다시 고점 부근까지 상승한 만큼 산발적인 차입 실현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 급등한 업종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격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는 업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형 전기 전자 업종과 운수 장비가 대표적인 저평가 업종으로 볼 수 있겠고요. 경기 민가주 중에서 먼저 조정이 선행된 철강 흥성 업종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국내 증시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면서 주의해야 할 상황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국내 증시에서 투자하실 때 주의해야 할 부분 어떤 것들 좀 챙겨봐야 할까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이 업종과 순환매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다소 위험한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종목 수를 늘리고 업종을 다변하는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라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요. 다음은 국내 시장에 관한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진 알파투자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좋았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좀 짚어보기는 했는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85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지난 4, 5월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용 시장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회복세가 고르지 못한 부분이 연준의 긴축 우려를 다소 완화시켰다고 평가받으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지표 자체는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서 등락폭이 심한 종목들이 많이 보였고 아무래도 지난주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매매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연일 개인 투자자들과 통반된 움직임을 보이던 기관에서 6월에만의 메시지가 들어와 주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장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전반적인 주간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미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다른 경제 지표들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단기적인 안도감일 뿐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된 것은 아닐 뿐더러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시장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수준이 시작되는데 실적 호조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상당 부분이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는 7일에 공개되는 FOMC 의사록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호실적은 보이는 종목들에 공격적인 매수태세를 취하기보다는 현재 변동성에 맞게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기대감이 반영된 실적주보다는 변동성에 맞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어떤 업종에 관심을 좀 가져봐야 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오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가상 공간에서 발대식을 진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양주시는 자체 단체 최초로 행정에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한다고 전했고 많은 IT 기업들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에 메타버스 기술력을 접목시키면서 더욱더 시장의 열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만큼 실적과 재료가 저은 업종을 본다면 단연 메타버스 관련주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력발전소 관련주입니다. 정부의 탈환점 정책을 시작으로 관련 기업들에서 꾸준히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8표원 규모의 최초 원자력발전소 수조를 추진한다고 전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주고 있는데 이번 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와 원자력발전소 관련주까지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8월 15일부터는 대체 공휴일이 전면 적용되는 데다 기업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만 800원까지 오르면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고 일자리를 지켜나갈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으로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간당 만 8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8,72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68.2%가 경영사항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고 40%는 정상적 임금 지급이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시 현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못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상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사 간의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시금 1만 800원과 8,720원에서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번 주 본격적인 해의를 거쳐 13일 확정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4인 가구 기준 878만 원입니다. 다만 중위소득 180% 이내여도 공시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자산 보유 직장 가입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국민들이 받게 되는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 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M&A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입찰 참여자인 DS 네트워크 컨소시엄이 예비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날 이례적인 재입찰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MOU 체결 전 제한사항의 일부를 수정했을 뿐 재입찰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등에서 신규주택 공급이 활발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서울 접근성 문제는 항상 파주시가 풀어야만 했던 숙제였는데요. 최근 GTX 노선과 지하철 3호선 연장, 서울까지 운행하는 M버스 도입까지 파주시가 대대적인 교통 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설석연 기자가 현장 둘러보고 왔습니다. 파주시가 최대 숙원 과제였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에 나섰습니다. 먼저 파주 운정신도시 인구 밀집에 대비해 운정역과 서울역을 잇는 GTX-A 노선 공사를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GTX-A 노선이 착용되면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 내로 도착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해 9월 사무선 파주 연장을 위해 파주시는 민자사업자인 현대건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파주시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게다가 직행 좌속버스 도입에 이어 지난달 19일 파주 교화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로 개통해 출퇴근은 물론 파주 시민들의 서울 나들이가 한층 더 가벼워졌습니다. 시는 올해 안에 전기버스 12대를 교체 투입하는 등 광역교통망을 추가 확대해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불편한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통소외지역에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중공용제를 도입했고 또 천원택시를 운전함으로써 교통복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시는 최근 경기도 교통 분야 시군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사통팔달 교통혁신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외더 라이프스탈 예보 요철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를 제외한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충청도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비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까지 확대되겠고요. 아침부터 다시 남아하면서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에 80에서 150mm가 되겠고요. 충청 북부와 전남, 경남이 50에서 10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2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31도 등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한편 전국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은 남아하는 정체전선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2도, 대전 23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20도, 강릉 21도에서 출발해 낮 기온 속초, 강릉 28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대구 23도, 광주 24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대구 29도, 광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동해에는 비가 내린 후에 기겠고, 남해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이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전국 곳곳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쌩경사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